웬일이 지나가고 왔어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여기도 무슨 미션을 한다는구나. 미션이 아니라 벌칙이야. 아 벌칙이요? 아 나는 정말 벌칙 안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 나 슈팅 한 게 있는 거 아시죠? 야 난 슈팅 두 개야. 축구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네. 축구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어. 아 큰일 났어 오늘. 벌칙인데. 우리 어제 미션을 써먹어서 할 수 없어. 없지. 여기 사파리 아니야 사파리? 여기 사파리에 적혀있어. 아 사파리에 적혀있어. 아 진짜 사파리에 적혀있어? 이게 원래 벌칙이야. 벌칙인데 여기. 여기 위쪽. 여기 사파리에. 아 이거 진짜 굴다. 정글이래잖아 정글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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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성이가 내년에도 좀 축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스트라이커가 몸에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 경기를 하셨지만 모든 선수들이 미션에 성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벌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벌칙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살아날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을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장사분들 왜 이렇게 박수 많이 치시지? 진짜 벌칙 신분이 없는데. 진짜 벌칙 신분이 없는데. 진짜 벌칙 신분이 없는데. 그래서 패자 부활전은 여기 어디죠? 뒤에 보시면. 주 주. 굉장히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굉장히 큰 동물원입니다. 미션은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미션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미션을 하실지는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핸드폰으로 미션이 갑니다. 그런데 동물 이름이 하나씩 쓸 때마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동물에 빨리 자신의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 유재석 해가지고 먼저 보내신 분이 그 미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복불복이에요. 이게 동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난이도로 조절을 한다. 아 이거 봐. 아 코끼리는 무조건 피해야겠다. 단 30분 안에 미션 성공 시에는 최종 벌칙에서 면접입니다. 빨리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미션을. 제가 할게요. 오타 인정합니까 오타. 오타 인정 안 됩니다. 오타 보내시면 바로 탈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왔다. 갑니다. 뭐예요. 호랑이가. 호랑이야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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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호랑이 죽었던데. 야 강수아 너 가. 호랑이 하하! 내가 안 했어 이거 내가 안 했어. 호랑이야 호랑이야. 제가 두 개 다 보냈습니다. 호랑이 하하 호랑이 두 곡 보냈어요. 호랑이 하하. 아 형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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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볍게 호랑이랑 뽀뽀뽀를 할 수 있지. 왜냐면 물리고 이런 상황까지 가기는 안 하니까. 너 호랑이랑 단무지 게임 할 거야. 호랑이도. 호랑이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빨리 써야지 국끼리. 다 국끼리 하고 싶어해. 시작! 사슴! 아 사슴 사슴. 사슴 뒷다리에 쳐 맞아 맞아. 아! 아! 야 너는? 아 나 짓말 진짜. 야 사슴 광순 뭐야 광순. 아 아. 사슴 막 잡고.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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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구 왕수. 아구 왕수.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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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좋았어. 야 나도 모르게 안 보여. 아구 아구. 내가 알 거 같다. 입 열고 얼굴 놀러 끝까지! 아 나 그걸 어떻게 해요. 5초반 있긴 5초반. 시작! 뭐야? 배무 나 못해. 배무 진짜 나 뱀 만질 수가 없어요. 야 누렇게도 못 만져요. 뱀종국. 뱀계니 뱀계니.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나한테 왜 그래? 아 나 뱀 괜찮은데 야 야 꽃뱀! 난 이미 뱀이 있어요 여기! 자 빨리 조금 먼저 오십시오 자 다녀오십시오 형 기다려주세요 주석아 다녀와 야 너무 웃었다 진짜 미친렛다 호랑이 호랑이가 웬 말이야 호랑이가 운전해서요?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한다고요? 야 가라 지성아 운전! 야 너 호랑이 어떻게 해! 아 나 미치겠네 호랑이 미치겠네 호랑이 아 나 진짜 호랑이 아 나 이광수 아 그래도 호랑이가 나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아 사자랑 아거랑 뭐 다 똑같다 가자 난 뱀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사파리면 동물들 있는데로 지나간다는 얘기인거죠? 맹수들 있는데로 지나간다는거 같은데 베이비 중이야 베이비 중이면 그래도 안전한데 아니야? 운전하는거 같다 엑소 하나도 안전한게 시작 소멍 수발 출발 아 호랑이가 잘 차려나? 컨디션이 좋아야 될 텐데 호랑이가 아오 벌써 밀림 속으로 들어가잖아 지금 이리 와, 여기 밀림이야. 여기 정글이야, 정글. 자, 하나씩 차 세우세요. 네? 하나씩 미션 드리겠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얼굴 정면이 나오도록 함께 셀카 찍기. 눈, 코, 입이 다 나와야 되고요. 아, 말도 안 돼. 우리 셀카 어떻게 찍을 셀카치다. 우리 머리가 쩌져. 문을 멸지 못해요. 문을 잠궈놓고 찍으셔야 돼요. 아, 여기 안에서? 네. 아, 이 안에 있는 거죠? 안에서 셀카 찍는 거예요. 아,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오케이, 문 다 나가. 문 다 올려, 문 다 올려. 문 잠궈, 잠궈. 오케이, 됐어.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나 진짜. 됐어, 됐어. 야, 이러면 그렇지. 우와, 하마다, 하마. 야, 나 하마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봐. 야, 하마야. 하마 안녕? 우와, 진짜 동물이 이렇게 가까이 처음 보네. 우와, 하마야, 하마, 하마. 아, 새끼 하마인가 봐.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여기만 넘어오면 그냥 우린 만들 수 있는 거야, 저 하마. 야, 낙타다, 낙타. 우와, 야, 모양 같아. 우와, 야, 여기 다녀, 막 이렇게. 야, 대박. 와보고 온다. 이게 진짜 그냥 사파리 하네, 진짜. 우와, 우와. 저, 곱빌수. 우와. 야, 이거 이 차를 날려버리겠다, 야. 우와. 야, 사슴이야, 사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온다, 온다, 온다. 야, 바로 앞까지 왔다. 우와, 야, 여기 다녀, 막 이렇게. 야, 막상 호랑은 나 못 징는다, 이거 어떡하지? 가슴이 여기야, 바로 여기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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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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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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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뒷바라 차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나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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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사슴이잖아요. 사슴, 사슴, 사슴. 사슴. 이거 사슴 아니에요? 자, 갑시성 씨. 예, 예, 예. 네. 사... 얼룩말... 왜 얼룩... 차 창문은 차 창문 속으로 사슴이 머리를 완전... 자, 주위 사슴망은 또 무슨 동물 있죠? 얼룩말... 입장은 사슴이고요. 얼룩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맹수지역을 지나면 얼룩말이 있습니다. 맹수지역을 지나면 맹수지역을 지나면 아... 아니, 아까 얼룩말 없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죠. 100% 셀카를 찍으라고요? 사슴이 여기 머리가... 야! 사슴,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 100% 실패네? 야! 얘들아, 좀 일어나! 이리 와! 안녕! 이리 오렴! 아, 사슴 너무... 여기는 아기들 사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다른 또... 큰 사슴을 찾아... 야, 안녕! 너희들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네, 다음에 올게! 안녕! 아, 사슴... 미션... 미션... 너무 안 돼... 하... 아, 네, 괜찮아요. 뭐... 미션은 실패해도... 벌칙을 받으면 되죠. 아, 그래서 200개 특집 벌칙입니다. 200개 특집... 200개 특집... 네, 200개 특집 벌칙... 하아... 뭐야? 이게 뭐야? 이 사람 왜 얼굴이 없는 거야? 너 진짜 얼굴이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뭐 하시는 거예요? 해! 뭐 하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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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뭐야? 진짜 구네? 해! 악어 꼬리에 달린 리본을 풀어놓은 성공. 에이! 얌전하라, 얌전하라. 아니, 저하고 뭐 얌전한 줄 안 해보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면? 어제 엄마한테 꾸짐을 들었다면? 여친과 다퉜다면? 움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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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나한테 꾸짐을 해봐. 아, 안 했어요. 너, 너 달? 너, 너 달? 리얼, 리얼 쿠로코다일? 아, 안 됐어요? 아, 안 됐어요? 어떡해요? 아, 안 됐어요? 너 크로코다일? 너 크로코다일? 너 크로코다일? 네! 어? 와 닭살 돋은 거 봐. 뭐야 나 보고 있잖아. 날 보고 있는데. 육시방 잘 보세요. 이게 뭐야.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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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말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네. 어. 네. 히로미. 히로미? 히로미? 안녕. 히로미 부부? 히로미 나와 한 곳 주시겠습니까? 히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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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히로미. 사랑해. 히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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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알러뷰. 오토. 파이팅. 오토 나야? 나야? 사회사님 아니야? 나야? 히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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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יפ. 비교적 굉장히 즐거운 미션이네요 어이구 하품하네 어이구 어이구 귀여워 내임 네임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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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첼시 하올 어 4s 4 4 4 4 4 4 4 4 4 fp 첼시 아이 첼시 오우 애기 같애 어 그냥 첼시 아우 첼시 아우 첼시야. 어 어 뭐 먹어 뭐 이거 뭐야 너 마이크, 야 너 마이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이크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큰일 나 그거 먹으면 줄넘기 할까? 줄넘기 어 첼시야, 첼시야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그거 말고 일로, 첼시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첼시야, 먹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첼시야 첼시야, 첼시야 일로 와, 첼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돼 야, 떨어지면 어떡해, 야 첼시야, 첼시 어디 있니? 야, 애기 한 명 키우는 거구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첼시야, 일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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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줘, 줘 야, 줘 아, 이거 부딪히 통해,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와, 대박 와, 완전 애기 키우는 거야, 애기 나가자, 나가자, 그렇지 됐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첼시야 첼시야, 일로 와, 일로 와 첼시야, 안 돼, 첼시야 아, 미션 해야 돼, 오늘 첼시, 일로 와 아, 저 사슴은 어디 있는 거야 큰 사슴이 필요한데 아, 저 밑에서 사슴? 네 얘네들 사슴 얘들아, 희망은 너희들에게 있단다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다 그래,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당근이야 당근 먹을래? 어? 얘들아 저기, 야, 너 왕같이 생기네 야, 왕 네가 이제 관심을 보여야지 네가 안 먹어? 얘들아 당근이다, 당근 이거 먹어라, 이거 야, 여기 이거 그치, 너 온다 그래 너, 근데 너 키가 너무 작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니? 자, 이거 먹어, 이거 그래, 너를 하나 일단 주고 네가 이걸 먹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면 되겠다 네가 이거 하나 먹어봐 여기 먹어봐 큰 애야, 너 배 안 고파? 너 이거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야, 너, 너, 난 네가 참 좋다 네가 한 번 먹어보지 않을래? 얘들아 여기 맛있는 당근이 있어요 너, 넌 욕심쟁이,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얘들아 하나 좀 주면 그래 나눠 먹어야지 맛있겠지? 너도 일로 와 너도 이거 하나 줄게 맛있어 얘네들이 많이 와서 먹으면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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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래 그렇지 근데 야, 너희도 왜 작은 애들밖에 안 와? 저 아저씨 오우, 야, 저기 아저씨들이 좀 와야 되는데 너 좀 클 거 같은데? 너 잠깐 일로 와봐라, 그래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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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클 거 같아, 너 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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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좀 머리를 좀 이리로 드리미로, 이거 맛있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발을, 발을 여기다 올려 머리를 쓰란 말이야 여기 있는데 아, 이거 포기할 거야? 포기하는 거야, 지금? 어? 왜 이렇게 무섭다고 도전을 안 해 여기 있잖아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맛있는 거, 당근 먹어봤지? 어? 당근 먹어봤지? 내가 당근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사진을 찍으면 돼 어? 얘야, 이렇게 사진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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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마 머리마 야! 자, 자, 하나 묶어 봐 야, 우리가, 놀아 아, 야, 좆다뺐다 하긴 популяр 마음에 안 듣거든, 네가 안 되겠니? 야, 머리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가 조금만 더 앞으로 와 어? 믿어 야! 이거 들어! 아이고, 야, 이 치 이게 힘이 안 붙여주는구나 야, 이게 힘이 안 붙여져 자, 머리마 머리마 자, 머리마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사진만 찍으면 되는데 나랑 사진 찍기 싫으니? 그러다 나까지 하시겠다며 야, 차라리 얘랑 뽀뽀하는 게 더 쉽겠다 그치? 어우 야 진짜 얘들아, 너 이 당근 안 먹을래? 당근, 당근, 당근 큰애들 큰애들 당근 안 먹을래 당근 야, 뿔! 야, 제발 뿔! 아, 뿔! 뿔! 저 뿔 달린 사슴, 님 저 좀 봐주시겠어요? 당근 있는데 난 미션이 슈핑크가 사슴을 고르는 게 아니었어 안 보고오는 게 наверх 뭐, 안 보고오는 게 아니었을까? 따뜻한 데